애니비야 오고 뒤졌고 어! 뭐야! 오케이 오케이 아이씨X노라!!! 야이 개새끼야!!! 야이씨X 이걸 아니잖아!!! 아니 이건 아니잖아!!! 죄주는 내가 버렸는데 마지막 타는 너가 먹냐 이건 아니잖아 이새끼야 이건 네가 인간적이 인간적이 이 새끼야 이거? 근데 너도 항상 막 다 먹잖아 그래서 들어갔어요! 아니 아니 그걸 먹냐 아 이게 인간성이 아주 도드라나는 부분이구만 한 번 더 그래봐 어? 나 무서운 사람이여 다이아 5티어 1점이라고 나 무시무시한 사람이다 오케이 막 좋다 나이스 오케이 이런거구만 아 나도 막 다 먹었습니다! 나도 막 다 먹겠어요! 아 나는 막 다치면 안되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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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닌데 르블랑님꺼 아닌데 르블랑님꺼 아닌데 르블랑님꺼 아닌데 그거 아닌데 이런게 아닌데 원래 이런 기분이 이런 기분이야? 이런 기분이야? 이거 아닌데 내가 원한건 인게 아닌데 이거 아닌데 제넌님 너무 잘해요 아 이 새끼들 뭐 한명씩 나가 자 지금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 할거에요 어머! 제넌오바랑 듀오 하고싶다! 어머어머어머어머! 이런 사람들 지금 바로 당장 제넌유튜브 구독하신 다음에 이재용 페이스북 팔로우 하세요! 그런 다음에 최신 동경상에다 좋아요 하고 댓글 하시면은 요 댓글에다가 제가 메세지 달려가지고 듀오 이벤트를 신청하도록 하죠! 자 여러분 어때요? 개이득!